아마 레몬 물리신분들 생각보다 많을거에요. 옛날부터 진짜 피노래약을 안겨다 준 그런 종목인데 여기 부근에 가장 많은 매물대 딱 여기 부근 진짜 8천원 많은 사이에 많은 매물대가 있는데 아마 지금 계속도 이 새끼 언제 올라가나 추매를 해야 되나 고민 많을거에요. 우선 확실히 전고체 테마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레몬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유통비율이 이제 50%도 안되죠. 증자를 해서 좀 더 올라가겠지만 이따가. 현재 자본금도 나름 괜찮아요. 200억 이상 들고 있는 녀석들인데 문제는 딱 이 실적입니다. 매출도 떨어지고 있고 근데 영업이익의 폭이 좀 줄어들고 있죠. 자 현재 이 개별 자 이거 보세요. 개별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 이 개별로 떴을 때 적자가 나오면 관리종목이 지정이 되는데 그래도 그럴 가능성을 작다는게 얘들도 그걸 알아야 관리종목 때문에 회사가 큰일 나는거. 그래서 주가관리 때문에 어떻게든 24년에 매출을 일으켜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조작하든 간에 나올거다. 아무튼간에 레몬도 수급을 보면은 확실히 텅 비어있어요. 그만큼 지금 얘는 세력들 아니면은 절대 오를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에요. 그냥 작전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특히 개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샀었죠. 최근에도 그렇고 싸다보니까. 그런데 이 매수했던 시점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 그전에는 세력들을 여기서 사고 여러분들을 팔고 있었고 손절치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짧아요. 딱 2450원 딱 여기 구간만 안 뚫리면은 일단 홀딩해야 됩니다. 여기 뚫리면은 다시 2000원 초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바로 시작하겠죠. 새로 신입을 한다고 해도 바로 마이너스 20%에 뚫리면은. 그래서 항상 이 손절폭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나중에 다시 사면 돼요. 오를 때. 그건 너무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기 때문에. 무튼간에 현재 이 전고체 테마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삼성 SDI에서 전고체를 신호탄을 발사했고. 현재 일본 쪽에서도 계속 전고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고체가 1200km나 가는 현재의 곱하기 갈 수 있는 킬로수 3배에요. 3배. 안정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떻게든 개발해야 될 이 2차전지 중에 하나고. 이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레몬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시간 싸움이에요. 언제든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금방 올라간다. 대신 딱 2450원 손절 라인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세력들은 여기서 살라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2000원 초반에 살라고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은 고작 1000억짜리 기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굳이 2500에 살까 2000에 살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바닷건에서도 산 이미 매집 흔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뜨리고 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2평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현재 2평선이 6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손절폭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원래라면은 지금 손절하기에 맞지만은 그 아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2450을 말씀을 드렸어요. 막상 또 이제 우리가 또 목표가로 말씀드리면 일단 1차 목표가는 4천원이에요. 2차 목표가는 6천원입니다. 4천원 들으면 6천까지도 가요. 그래서 4천원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 얼마죠? 50에서 60% 최소 수익을 볼 거고 여기서 팔면은 최소 150에서 아니다. 한 150% 수익 나겠네요. 꽤나 수익 구간이 정말 괜찮은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막상 목표가, 손절가 근처 가면은 머뭇거린 분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영상 안에서 100% 오픈을 못한 정보들도 분명히 있어요. 민감한 정보도 있고 해서 제가 싹 다 여기서 풀어버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는 정보가 되면은 정보의 희소성도 사라지니까 좀 그렇게 되면 여러분 돈 벌 계기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못 알려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가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오픈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가격대별로 대응 전략도 포함으로 다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 이 녀석 레몬의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 딱 필요한 분만 저에게 요청해주세요. 제가 잠시 위에 개인정보 올려놓을, 제 개인 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010-5929-7823 요쪽으로 딱 레몬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제 상황별 대응 전략과 영상에서 공개하지 못한 정보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요청하실 분들은 간단히 레몬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분들 이렇게 사신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의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